근데 저는 조장형씨 노래도 굉장히 많이 부르거든요. 특히 중독된 사람. 키가 뭐 워낙 높으시니까 쉽게 그냥 대충 불러도 쭉 올라올 것 같아. 복면가왕에서 홍기가 중독된 사람 불렀었잖아요. 저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 녀석 참 노래 잘하대. 그리고 저를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약간 까딱 발까딱 거리는 거라 약간 짝다리 짚고 노래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엉성한 엉거조춤한 자세까지 똑같이 이렇게 하고서 저를 흉내려고 그랬는지 근데 노래 깜짝 놀랐어요. 홍기 다시 발견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하고 FTA일랜드에서 저기 그렇게 또 보컬 또 있잖아요. 누구지? 갑자기 휘어갔나네. 아 이래서 술을 먹으면 안 돼. 거의 홍기가 메인보컬이죠. 두 보컬 있잖아요. 두 보컬인데 홍기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